근데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고무 자체도 특수 고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가용이 아니라 저희가 그만큼 신경 쓴 합성 고무에다가 당연히 그라파이트 코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부드럽고 잘 닦여요 하시는 게 이 고무 자체가 좀 저가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장착하고 그냥 움직이셔도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방금 끼운 건데 혹시라도 여기 선이 생겼다. 물기가 남아가요. 얼른 남아있어야 하시면요. 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다 다음 주면 이제 구정이 시작되죠. 사실 갈 때 우리 안전한 주행도 중요하고 구정이 아니더라도 이 겨울철에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사실 겨울입니다. 내부 온도차 심해지죠.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번 겨울은 이 초미세먼지가 진짜 심했어. 너무 뿌였더라고요. 충돌 안정성 테스트를 받았어요. 충돌 안정성 테스트? 저 처음 들어봐요. 진심으로. 원래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이 목쿠션을 사용하시면서 이거 한번 꼭 체크해보세요. 충돌 안정성 테스트를 받은 제품. 저는 정말 평상시에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카렉스와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거. 우리가 이렇게 차를 유지 관리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있죠.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좋은 기회에 카렉스 알아가신 김에. 자, 위쪽에 스토어치가 소식 알림 받기도 꼭꼭 해주시고요. 아직 시간 남아있거든요. 지금 구매 인증 아직 유효하거든요. 지금 빨리 올려주셔도 아직 지금 2분 남았죠. 자, 2분 남았기 때문에 구매 인증의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